이 건물에 찾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더니 자꾸 계단에서 보인대 거짓말 혹시 이 건물에 탐구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시즌2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 목달 토이틱 시즌2 오늘은 리딩의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날도 점점 따뜻해지고 이런 시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부하기 좋은 그런 시기다 날씨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는 시기겠죠? 모쪼록 여러분들 토익을 목표로 하시는 학생들 모두 저와 함께 목표 달성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다섯 문항 어휘 표현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오늘도 모아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문제 풀고 오시면 저는 다시 돌아와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ll be right back 토이틱 감사합니다 그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부터 자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가 많은 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고 싶으면 plenty of a 이렇게 써요. 그러면 많은 뭐 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a of b 이렇게 얘기하면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자 b의 a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하게 되죠. 전체 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plenty of는 뭐예요? 요거는 전체를 하나의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수거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과 반대되는 그런 규칙으로서 그냥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형용사 취급을 받기 때문에 plenty of를 형용사로 아셔야지. plenty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거 형용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문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there's a 다음에 demand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there is는 특수한 문장 구조죠. 주어가 어디 나와요? 바로 동사의 뒷자리에 나오고 이때는 비동사가 아무 뜻이 없는 이 형식이 아니고 이때는 존재하다 라고 하는 일형식이죠. 그래서 뭐뭐가 있어야인데 이때는 의미 없는 주어 there를 앞에다 쓰고 자 그 다음에 주어를 뒷자리에다 옮기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there is, there are 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a 이하의 주어가 보이나요? 네 demand가 보입니다. 자 demand는 동사로도 많이 쓰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demand를 동사라고 하시면 앞쪽에 있는 is와 충돌되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demand는 우리가 명사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비번을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비번의 뜻을 그냥 많은 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시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어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 비번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는 문제예요. 자 ABCD의 뜻 중에 여러분 비번을 형용사로 착각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휘 문제라고 판단하고 앞쪽에 이유부터 해석을 해봤더니 어떤 이유가 있어요? cities population, population 인구죠. 자 그다음에 해즈빈 라이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라이즈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를 치셔야겠고요. 자 레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 단어는 항상 타동사로만 쓰고 같은 뜻인데 라이즈는 자동사로만 쓰죠. 라이즈는 올라가다 레이즈는 뭔가를 들어 올리다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자 문제의 정답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 수업 끝나고 복습을 잘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라이징이니까 요건 지금 올라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in the past two years 지난 2년에 걸쳐서 자 시의 인구가 늘어왔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이런 원인이 있어서 자 디멘드가 있었습니다. 디멘드는 요구하다의 뜻이니까 명사로는 수요가 되겠죠. 뭐에 대한 수요입니까? 새로운 주거시설입니다. 하우징이 되겠죠. 새로운 하우징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어떤 수요가 있어요? 많은 수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번에다가 정답을 쓰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번이 오답일 테니까 자 이제 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플랜트가 형용사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비번의 문제 비번의 선택지를 두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냥 대충 플랜트는 많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틀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 비번의 선택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A와 C와 D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어휘 문제로 판단하고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demand가 길이가 길거나 장황합니까 long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length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죠. length는 명사로 길이고요. y가 붙으면 length라고 해서 길이가 길거나 장황하고 지루할 때. 우리가 length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문맥상 적절치 않죠. 인구가 많이 올라서 수요가 되게 커졌다고 하는 맥락인데 자 지루한 수요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D 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내구성이 있는 수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sizeable의 C번인데요 규모 따위가 꽤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토익에서는 C번의 sizeable 정답으로 여러 차례. 채택된 적이 있었던 자 그런 단어니까 자 기억을 잘. 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 문제는 이제 어휘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한 중정도 되겠습니다 품사의 혼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 드릴 테니까 정확한 정보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랜만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짓을 죄송해요. 아유 부끄러워라. 자 그러시면 2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 품사가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 딱 보시자마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시다면 중수 이상이 되신 겁니다. 자 그 ABCD로 주어진 선택지는 여태까지 저희가 22강의 강의를 계속 이어오면서 반복적으로 출연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확립이 좀 잘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요. 자 A번은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B번은 접속사 C번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죠. 자 그 다음에 D번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빈칸에 어떤 품사가 필요한가요. 자 플레이즈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명령문이겠네요. 자 그리고 FACTS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동일형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또 IT HAS BEEN SIGNED라고 하는 주어동사의 절이 또 나와 있어요. 자 주어동사가 두 개 연결되려면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접속사가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에 A번의 THEN과 C번의 전치사는 소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번과 C번과 D번은 근데 어때요. 어때요 얘네들은 모두가 다 부사절을 구성하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요 절이 부사절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은 뭐다 시간 낭비예요. 모두가 부사절의 접속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의 접속사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해서 그래 보니까 어때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뭐를요 사본입니다. 계약서 사본이죠. 이걸 누구한테 보내요. 자 미스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이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인이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사장님입니다. 프레지던트는 대장인데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고도 하고요. 회사에서는 사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사장님에 의해서 그 계약서가 사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 중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사인이 되고 있는 동안에 보내달라 말이 안 되고요 사인이 될 때까지 계속 보내달라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사인이 되자마자 자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D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납득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차적인 설명은 마무리 짓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똑똑한 학생들 문제 제기를 이런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제가 미리 좀 짚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팩스로 보낸다 명령문은 다 미래 아니에요 팩스로 보내라 라고 하면 보내는 시점은 미래일 거예요 따라서 사인이 되자마자 보내라 라고 하면 사인이 되는 시점도 미래인데 왜 여기에 시제가 지금 현재 완료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보면 더러 더러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하는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났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 현재 완료 시제는 무슨 시제를 대신할까요 미래 완료 시제를 대신한다 미래 완료 시제도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미래의 한 가지 변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의 변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단순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래도 마찬가지에요 따라서 요것도 미래 완료기 때문에 미래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이 옳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좀 마무리를 치워 보는데 팩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요 조만간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 혹시 그 팩스를 마지막으로 써보신 시점이 언제쯤 이신가요 요즘 이제 팩스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없어질 단어 같은데 아직도 토익에서는 간간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쯤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도 마무리 짚고요 저희 세 번째 문제로 이동해 볼까요 고고 싱싱 자 3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because of 천치사죠 instead of 천치사죠 rather than 어때요 학생들한테 이 된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를 물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제 이십 년 정도 지금 티칭을 했으니까 교실에서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데는 뜻은 다 알아요 뭐뭐 보다도 그런데 뜻이 뭐 그 품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데는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명사가 나와서 뭐뭐 보다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해도 돼요 따라서 앞쪽에 rather가 붙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rather than도 전치사 접속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치에서는 이제 수거로 된 자 두 단어 이상의 수거로 된 이거는 전치사가 되겠죠.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a 번과 b 번과 c 번은요 여러분들 모두 다 수거형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는 뭐 이제 a 번 b 번 같은 경우 다 아시죠 학생들이 자 그다음에 d 번 같은 경우는 뭐 그 공부를 조금 해 본 학생들은 알겠으나 자 그래도 완전 초급자 같은 경우엔 또 모를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시를 할 때 우리가 써요 뭐뭐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 번 같은 경우에 rather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뭐뭐 보다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요것도 수거가 되어 가지고 자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건 의미를 따져보면 뭐와 같아요 대체관계 instead of 랑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말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뒤쪽에 주어 동사가 이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instead of는 해석이 아무리 잘 돼도 누구누구가 뭐 뭐 하는 대신으로 쓸 수 없어요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접속사인 rather than만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요런 식의 문제도. 자 토익에서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자다 떡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니까 어때요 recent changes 이렇게 돼있습니다 recent가 형용사니까 뒤쪽에 있는 changes는 꼼짝없이 이제 명사죠 change가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이제 앞쪽에 있는 형용사 때문에 얘는 명사로서 확정됐어요. 자 콤마 이전에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접속사를 소거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엔 전치사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에요 콤마로 끊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죠. 자 동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요렇게 묶으셔야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어와 동사가 뒤쪽에 주절이 달려 있으니까 앞쪽은 뭐가 된다 부사가 성립돼야 되고 자 명사를 끼고 부사가 성립되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가 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선택지는 어차피 다 전치사들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뭐다 전치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어휘 문제는 여러 부류가 출제가 되는데 자 단순하고 기본적인 전치사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요렇게 수거형 전치사의 의미를 묻는 문항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러면 이중에서 대입을 해봤더니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상태라면 b번이 답이며 c번도 답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결국 a와 d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쪽의 내용이 예시일까요 아니면 이유일까요. 자 recent changes 고요 최근에 변화가 되겠습니다. 무엇의 변화인가요 government regulations 정부 규정이죠. 정부 규정에 최근 개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변동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쪽의 내용은 어때요 companies가 나와있는데 바로 동사가 안 나오고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그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자 요 토의 특시즘 투를 통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어떻게 해석하나요 어떠어떠한 회사들이죠. 자 패스트 통과한 거죠 어디를 통과한 겁니까 inspections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부 조사를. 통과한 그런 회사들은 do not require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require 는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죠 여기서 댐은 누굴까요 그냥 그것들 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안되구요. 명확하게 댐이 누군지 찾아내셔야 되는데 inspections 가 되겠죠. 그래서 inspections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또 다른 1년 동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inspections 를 정부 조사를 통과한 회사들은 또 다른 1년 동안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 정부 규정에 최근에 변화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죠. 자 따라서 3번은 당연히 정답을 어디에다가 a 번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깔끔하게 마무리 됐으니까 넘어가시고 네 번째 문제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a b c d 의 선택지가 어때요. 자 이 문제는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가 다 명사거든요. factor 라고 하면 요소죠 요소. 자 그 다음에 role 이라고 하면 역할이고요. basis 라고 하면 기반과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번에 agency는 대행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요. 수능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말이에요. 이 agency를 대행사의 뜻으로만 알지 않고. 이런 뜻으로도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의 요인. 요인의 뜻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택지 네 개가 모두 명사고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휘 유형이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형용사로부터 이제 수식을 받으니까 주요한 뭐뭐다 주요한 요소냐 주요한 역할이냐 주요한 기반과 근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맥락에 따라서 적절한 명사어휘를 찾아주시는 문제인데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답이 세 개가 보일 거예요. 보시면 educated workforce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workforce는 뭐죠 워크가 일이고 force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인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이건 회사 이름이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교육받은 인력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받은 인력이 바로 주요한 뭐뭅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요한 뭘까요 인 이하를 보시면 aeronautics라고 되어있어요. 항공 관련된 그런 회사인 모양입니다. 자 이 회사가 deciding 결정하는 거죠.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research center 라고 해서 연구 센터를 그곳에다가 오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주요한 뭐뭅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살짝 좀 수정할 게 하나 생겼는데 뭐죠. 자 앞에 있는 shelbyville 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데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 shelbyville 뭐예요 어떤 도시의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도시에 교육받은 인력이 자 그곳에다가 research center를 오픈하기로 이 회사가 결정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다 요소다 말 되죠. 주요한 근거다 말 되죠 그다음에 주요한 요인이다. 자 비번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한국말로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먼저 이제 설명드릴 게 d번이거든요. d번부터 먼저 제가 지워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 요인이라고 하는 뜻을 지우려고 해요 토익에서 안 나옵니다 토익에서는 요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에이전시가 절대 등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술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지적인 욕구 때문에 요인이 왜 d번이 답이 안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셀 수 없는 명사로만 쓰여요 에이전시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럼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어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d번은 오답입니다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추상 명사들은. 반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추상 명사들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이는 것이 맞지만. 추상 명사 중에서 구체화가 된 아이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디피컬티가 어려움의 뜻일 때는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려운 일 뭐 있어요. 토익의 리딩 점수를 올리는 일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우 그. 여자친구랑 자주 만나고 싶은데 여건상 자주 못 만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런 건 구체적인 일 한 가지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디피컬티가 어려운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칭하는 구체화가 된 상태로 쓰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추상 명사들은 셀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만 쓰이는 추상 명사들 부류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로 같이 쓰이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추상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있는 구체화 된 그런 개념으로만 쓰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원어민이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이전시는 원어민의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써왔기 때문에 이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A번에 팩터라고 하는 의미와 하지만. 얘는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걸 굳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토익에서는 에이전시가 무조건 대행사의 뜻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에이전시와 함께 선택지로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대행인이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고 에이전시는. 회사를 가리키는 그런 명사니까 지칭하는 명사니까 그거는 구별을 잘 지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해서 자 D번 오답도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에이전트와의 비교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 C번은 왜 안됩니까 선생님. 그 도시에다가 리서치 센터를 갖다가 짓기로 한 연구 센터를 짓기로 한 주요한 근거가. 바로 워크포스다 인력이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따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선택지에. 의미만 아셔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뭘 아셔야겠습니까. 같이 동반되는 어구를 뭉치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해요. 자 베이스는 따라다니는 전치사가 오브예요 무엇무엇의 기반 근거라고 하면 이렇게 인이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제가 하나 드렸죠 자 베이스 오브 굿. 메리지라고 하면 훌륭한 결혼의. 기반과 근거 그죠. 자 좋은 결혼의 근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팩터는 어떻습니까. 팩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behind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까지는 팩터 요소. 베이스 기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뒀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는 바뀌죠. 이런 식의 문제가. 이게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팩터 behind in a. 그 다음에. basis of a. 요렇게 뭉치로 알아두셔야.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a번에 팩터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좀 드려보면. main factors. behind the dollar's weak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달러의 약세잖아요. 자. weakness는 연약함이죠. 달러 약세 뒤에 숨어있는. 주요한 요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면. a번과 c번이 모두 답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된 전치사 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정답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a번으로 정하시는 것이. 맞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 문제도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나라가 또 이동 중이죠. 그분은 왜 은퇴를 안 하시는지. 아직까지는 굉장히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 par부터 시작해서 d번에 throughout까지 선택지가. 자 다 전치사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비번이 전치사로 안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토익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혹은 김정훈의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저희가 지금 22강의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이미 여러 차례 regarding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물론 regarding은 regard라고 하는 동사에 ing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동명서를 분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gard가 간주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간주하는 간주하기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죠. 노래방에서도 이제 간주 점프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자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regarding은 뭐다 독자적 전치사로 쓰인다. 의미는 뭐라고 했나요. about의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번은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a번에 per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꽤 많이 쓰죠 이거는 이제 단위를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per minute 그럼 일 분당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단위를 나타내고요 제일 잘생긴 단위는 이제 단위를 해. c번에 이제 among이 있습니다 among 같은 경우는 무리를 나타내죠 여럿 사이에 이거예요. 자 근데 학생들이 이런 설명을 해 드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셋 이상의 여럿 사이에 여럿 중에 그런 뜻이에요. 왜 이 얘기를 오늘은 강조해서 드렸냐면 비트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 있죠 그것도 사이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트윈은 둘 사이에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among과 비트윈이 선택지 중에 같이 나왔는데 선생님 답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려면 유사한 의미의 사용법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로 among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마지막에 through out 같은 경우에도 아우 제가 진짜 나올 때마다 주구장창 강조하죠 이 단어는 너무너무 토익에서 중요해요. 정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through가 관통한다는 개념이고 out가 처음 등급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쭉 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장소의 개념과 기간의 개념으로 동시에 쓰이는데. 장소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어디 어디 장소를 지나가면서 계속. 어디 어디에 저녁에서 여기저기에 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기간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어떤 기간 동안 내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네 개가 모두가 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식별이 확실하게 되었길 바라고. 자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반복되는 정보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가 모두 전치사일 수 있으니까 전치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명사를 받아주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어야 수식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의 어휘 문제로 보시는데 요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수준의 전치 그 전치사들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것도 꽤나 그 난이도가 있는 선택지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포 앳 인 이런 게 나온 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학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러시면 각각의 전치사를 대입해 보시고 누가 제일 적절한지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흥미가 있는 개인들은 슛 컨솔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컨솔트 별표 두 개. 컨솔팅한다고 하잖아요 컨솔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와 상의하다 상담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컨솔트 다음에 만약에 사전이 나왔어요. 그럼 사전하고 상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전을 참고하고 사전을 찾아본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컨솔트가 사물을 목적으로 취하잖아요. 뒤쪽에 그러면 자 그 사물을 참고하고 사자보다의 뜻입니다. 참고하다 찾아보다의 뜻이에요. 자 목적어는 our brochur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셔를 갖다가 참조해 보셔야 합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temporary exhibit 이렇게 돼 있네요 temporary는 뭐의 반댓말이에요 permanent의 반댓말이죠 permanent가 영원한 거고요. temporary는 임시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임시적인 그런 exhibit 전시회 있죠 exhibit 동사명사 동일형인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고요. 임시로 하는 그런 전시들. 이 제시돼 있어요. 자 그럼 문맥상 뭐가 가장 적절해요. 이거는 지금 주제와 연관성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시회와 관련된 brochure 혹은 전시회와 관련해서. 자 brochure를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시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데. 목적어 다음 자리에 나오게 되면 어순상.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를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자 부사학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정답은 비번으로 확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석만 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투 비 이하가 남아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바로 개최될 전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자 뮤지엄 에서 개최되는 것이고요 언제 개최됩니까 올해 개최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올해 박물관에서 개최될 임시 전시들 있죠. 이와 관련해서 brochure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다섯 문제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두 개의 전지사 있죠.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전지사물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봤는데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얻어 가시면서 소소한 행복감들이 마음속에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강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